좌표 북위 54도 57 석영 1도 36 북위 54.95도 석영 1.60도 54.95-1.60 게이츠헤드는 잉글랜드 타인 위여주의 마을이며 인구는 12만 46명이다. 타인 강을 사이에 두고 뉴캐스러 폰타인과 마주보고 있다. 강을 가로지르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밀레니엄 브릿지 2000년대 초 개관한 발틱 현대미술관 지역을 상징하는 조각작품인 북방의 천사가 유명하다. 게이츠헤드는 라틴어로 쓰여진 베다 베네라빌리스의 책 잉글랜드인들의 교회사에 처음 언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에서 등장한 에드 카풋 카프레라는 글귀는 영어로 at the coach head 즉 염소 머리에서 로 번역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이츠히드라는 영어 지명이 라틴어의 그것과 동일하며 지명이라는 맥락을 고려해 해석했을 때 염소가 많은 지역 혹은 곳을 의미한다고 몇몇 학자들은 주장한다. 다른 추측이 여럿 있지만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에 가깝기에 앞에서 언급된 해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내셔널리그 노스에 소속된 프로축구구단 게이츠헤드 fc가 이곳을 연고로 한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 한 여성이 게이츠헤드 방문을 영국 입국의 이유로 들었다가 입국을 거절당했다. 영국 비자 심사관은 그 이유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가디언의 스티브 보건은 사건 당시 관련 당국의 무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의 불만은 뉴캐슬 게이츠헤드 관광 담당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